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7년 4월 학평 과형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.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직 5파이 2라는 중복순열이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꼭 개념 공부는 다시 하고 와서 한번 봅시다. 그래서 이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호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. 뭐 커뮤테이션이나 컴비네이션이나 4p, 5c3 이런 거는 기호도 엄청 중요한데 이 중복순열은 사실은 기호로 하는 게 더 어렵다고.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기호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. 자 5파이 2야 5파이 2 여기 다시 쓰면 5파이 2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. 자 얘가 뭐냐면 중복에 허락되는 애들이야. 중복에 허락되는 애들. 자 중복에 허락되는 애들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배열하라는 형태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. 5의 제곱 이렇게. 그래서 5의 제곱이니까 25가지가 될 거고 얘 공식이 아직 숙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공식을 쓰면 n파이 r이라고 했을 때 중복에 허락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서로 다른 r개의 자리에 배열을 해서 n의 r제곱이다라는 공식이 있다고 한번 복습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